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8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은 회계 보고할 그와 같은 나이에 다다르기 전까지 이미 구원받은 그런 상태다 그 얘기를 하면서 회계 보고하는 그런 능력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중의여기신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끝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다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교회가 이렇게 권면과 징계를 해야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능한 한 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결혼과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이런 말씀 이게 끝난 다음에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 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의 유대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셨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저 맨 위에가 여러분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실 이와 같은 때가 되셔서 갈릴리 사역을 다 이제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런 내용이 이 이후부터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질책을 많이 하신 그와 같은 그 그룹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창녀들과 그 다음에 세리들 보통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그런 신비들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또 가장 미워하던 그런 그 그룹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들 그룹을 예수님이 가장 크게 이렇게 질책을 많이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미워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오늘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바리세인들이 나옵니다 3절에 바리세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을 했다 바리세인들이 와서 집요하게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와서 이제 이혼 문제 결혼 문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쓰러트리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 밑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무슨 이유로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당시에 돈만 있고 그러면 마음대로 이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자 여기 보니까 바리세인이 나오는데 바리세인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그렇죠 뭐 집회마다 다 참석을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일 다 열심히 하고 하여튼 정성껏 신실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종교적인 경건함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율법의 의에 관한 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리세인입니다 아 근데 지금 와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거 하나님을 그 시험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봄 1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 기록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세인들은 탐욕이 많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이런 모습 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이 단순히 물질적인 탐심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인들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이혼했다 또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한 돈 가지고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 이런 그룹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가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그리고 이 여자를 내보내는 이와 같은 관례 이걸 이제 줬으니까 이게 율법에 맞느냐 그러느냐 이거 해서 아니라 그러면 왜 모세의 말을 안 지키냐 그럴 거고 기라 그러면 또 이혼하냐 그럴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코너로 몰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이야기하지 말고 창조의 시작부터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점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이불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그 결혼 제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음행과 간음과 그 다음에 이혼 이런 전체적인 그 결혼 문제 자체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4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신명기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1500년 전에 처음에 율법이 주어질 때 그때 그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이불을 만드시면서 그러면서 결혼 제도를 확립해 주셨을 바로 그 시점 인간이 이 땅에 살게 될 그 시점부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너희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겠다 그들 만드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의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오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결합해 놓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이혼 결혼 뭐 간음 음행 등 이런 결혼과 관련된 이런 문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이루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이혼증서를 주고 그 여인을 이렇게 이혼시켜서 내보내는 거 이거 너희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어 허용을 한 거지 6절에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일부일처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3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도록 만드시고 그 이후에 사람이 타락하는 이런 모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3장의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결혼하는 건 2장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제도입니다 먼저 결혼의 목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는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세상에 하나님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좋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남자가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좋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좋은 거라는 겁니다 결혼하는 게 좋은 거다 자 결혼의 목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필요했어요 땅을 채우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인간이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속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천연 왕국 가운데서 이 땅에 사람이 불어나는 그 일 그의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결혼 제도가 필요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특히 2절,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아예 이 결혼 제도의 필요성을 성경이 아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가서 보니까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그냥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음행을 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한 그 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결혼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5절에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거 에이 사로 떨어져 살고 이런 거 남녀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건 괜찮은데 다시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탕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 저 고린도교의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지를 그와 같은 가능성이 교인들 간에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야만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적인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필요하다 특별히 일부 일처 제도가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자를 여럿을 만들어서 일부 다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일부 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듯 그렇게 만든 것은 경건한 자손들을 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 일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 외에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가서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도 신비일 뿐만 아니라 실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일을 그 일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이 결혼 제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와요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큰 신비, 그레인 미스터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 제도 요약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혼은 사람이 하고 싶어서 만든,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그런 결합이 있어서 그래서 한 육체가 된다 여러분 거기 나온 한, 완 플래시가 된다 제가 여기 있고 제 아내가 저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완, 완 플래시라는 거예요 여기 플래시가 하나가 있고 저기 플래시가 하나가 있는데 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완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둘인데 하나라고 부르죠? 그렇죠? 3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완전히 다른 이 세 분의 인격체가 있는데 그런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완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완 플래시라고 얘기할 때 완이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제 아내와 저는 다른데 하나님이 완 플래시, 완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 육체적인 결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육체적인 결합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영원히 이 땅에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그와 같은 결합이다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그와 같은 결합이지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가지 사는 일부 다처제 이와 같은 결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더불어 그래서 한 육체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친정집이든 시댁이든 어디가 돼 있든 떠나서 새로운 개체가 돼야 된다 새로운 가정으로서 이렇게 돼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 가서 계속 의존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가 부모님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새로운 유닛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그런 유닛으로서 양가 부모님들 다 떠나서 독립적으로 사는 그와 같은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9장 4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람에게 한 번의 결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의 결혼을 허락하신다 예외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배우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그런 그 배우자의 법에서 풀려나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른 여자든 다른 남자든 누구와 결혼을 해도 더 이상 간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 그때 다른 여자나 남자와 같이 이런 일을 벌이면 간부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세인들이 잘못 이해한 게 있어요 7절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소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령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박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허락을 한 거지 마음대로 이혼 중소를 주고 그리고 여자를 내보내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중소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예를 들어 지금 마태복음 첫 부분에 가면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배하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경우에 이 율법에 따르면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줘서 원래 죽여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몰래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혼 중소를 줘버리면 그러면 이제는 그 여자가 다른 데 나가서 결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중소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에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를 내보내 그녀의 이전 남편이 결혼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이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같이 또 결혼했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남편이 이 여인을 다시 취하는 것은 그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신명기 24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 하면 처음부터 이혼은 허락이 되지 않았는데 너희 마음이 강박해서 그렇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하면 이 여자에게 불행이 닥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혼 중소를 써주고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허용을 해줬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 특히 돈이 많은 그 남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명령으로 준 거하고 할 수 없어 허용해 준 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성경 구절을 읽고는 자기식으로 좋게 아전인수식으로 그렇게 받아갖구나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나는 아무 때나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기 때문에 한 운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경우 가늠의 대상 두 사람을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데려온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그런 맥락이 간음을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 율법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왜 이렇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느냐 지금 생각하면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가정을 순수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결혼 자체가 거룩하고 중요한 거고 올바르게 부부간의 결혼 생활을 부부간의 부부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경건한 자손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는 신고약성경이 크게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이혼 사유는 어떤 경우냐 정혼을 한 경우 정혼, 뭐 시금시금 약혼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다른 남자하고 잤다거나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이 언어가 처녀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 증명이 되면 이러면 이혼 사유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가늠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가늠을 한다 여기 지금 음행은 영어로 이제 포니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포니케이션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늠하는 것도 있고 뭐 다른 하여튼 남자 같으면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 다 가늠 이 음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남자의 경우도 해당이 되고 여자의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배우자의 음행의 경우에는 명백한 그런 음행의 경우에는 성경적으로 이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7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는 가운데 배우자가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잠깐 보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결혼, 이혼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장 가서 보니까 15절 보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명이 사는데 한 사람은 믿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믿고 한 명은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관계를 내가 유지하기 싫다고 떠나거든 떠나게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데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끝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유가 돼도 그러나,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조건 모든 일에 다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도록 부르시면 바라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화평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혼으로 모든 걸 깨려고 하는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유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도바울의 말씀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제가 목사로서 어떤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다수의 경우 우리 자매님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억울한 경우로 많이 당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세상 법정이 이혼 사유라고 하는 거 이거를 남편이나 저질르면 그럼 그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손찌검을 한다든지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안 해서 그래서 도저히 부부로서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 일반 세상 법정에도 가면 어떻게 해? 그 이혼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삶이 유지가 될 때 일반 법정도 그건 이혼 사유로 인정하거든요 이런 경우 목사에게 와서 상담을 요구하면 그러면 저는 이혼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떨어져 있는 게 얼마가 될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서로 말로 하고 말로 하고 이렇게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짐승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은 그건 아예 결혼 제도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신약성경 가서 한번 보세요 음행하지 말라 그런 말이 왜 나와요 그렇죠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거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목사도 가늠을 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격적인 이와 같은 대화가 부부간에 가능해야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두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거룩하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결혼 문제 그다음에 이혼은 이런데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10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 때나 버려도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결혼 제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덜어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덜어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결혼하는 건 안 좋다 이게 그 당시 대다수 유대인 남자들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거 여기는 하면서 고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유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내시라고 하는 말 아시죠 에티오피아 내시 다른 데는 내시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럴 땐 고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따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세 가지 고자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자가 있다 다시 말해 여기 나오는 이거는 생식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남자를 내시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결혼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유가 세 가지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식기능이 고장이 나서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거세수술을 해서 그래서 인위적으로 생식기능을 못하게 만든 그런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그런 내시라든지 과거 우리 옛날에 이 왕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내시들 고자들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독신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는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세 번째 이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거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신부라든지 아니면 수녀라든지 결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시대에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스스로 거세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런 거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결혼 제도는 교회가 생기기 전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1차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뜻은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사는 게 가장 보편적인 뜻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보편적인 뜻이에요 특별히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에요 명백한 뜻 그래서 디모델전 3장 2절 4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특별히 목사나 집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결혼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하나의 남편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하나의 남편이 돼서 집을 다스려야지 집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친부나 이렇게 되면 집도 다스려 보지 못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집안도 한 번 다스려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리할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대 교황이라고 불린 베드로도 장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델전 4장 1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결혼을 금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근래 들어서 특별히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느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자매님들이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확률이 점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요새 이렇게 팟캐스트 존 파이퍼 이런 거 들으면 너무 많이 그런 걸 호소를 해요 도대체 짝을 찾을 수 없는데 짝을 찾을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뭐라 그래요?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짝을 찾아서 결혼하는 거 그 보편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처럼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망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혼자 거룩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낫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수용을 하고 그 사람이 그런 모든 피로를 위해서 가능한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아무리 봐도 거룩하게 이걸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는 그런 교회가 이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19절 그 이하로 넘어가서 30절까지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부자고 청년이고 또 다른 데 가서 보면 치리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 세 군데에 이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느 면에서 좀 자신이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이런 거 물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어떻게 밤에 몰래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자 청년 치리자는 자기 생각에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 정도로 훌륭하게 했으면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일을 해서 그렇죠? 일을 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그 대가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는 게 종교에 취한 사람들이 늘 취하는 그런 태도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읽은 것처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행위로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종교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 하여튼 착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걸 하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 좋은 일, 구제, 선행 이런 거 하면 구원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테레사, 수년이 이런 사람들 인도에 가서 많은 사람들 도와줬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껏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킹잼 성경을 제외한 다른 역본들에는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것에 과하여 묻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서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나를 선하다 하느냐 지금 킹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NIB 등 다른 데서는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것에 관하여 묻느냐 여러분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내용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곧 선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킹잼 성경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켜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갈라데시는데 가서 보니까 율법의 명령들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가 여기 한번 가서 쭉 보도록 하겠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 율법의 명령들 율법의 행위들을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 구원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이 사람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명령들을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명령들을 지키냐 한번 야고보소 2장 10절 한번 가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소 2장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이제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않냐 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환자가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 500개든 천개든 만개든 그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자체를 어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명령들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 사람이 저는 명령들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떤 명령입니까? 예수님께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가늠하지 말라 너는 도둑죄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자신과 아주 사랑하라 등등 예수님이 쭉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것 중에 예수님 말고 하나라도 어기면 그러면 어떻게 율법 전체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건 너는 명령들 이런 거 지켜가지고 이런 걸로 구원 받는 거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건데 저는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지금 딴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고 이 모든 명령들은 뭐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율법 이런 명령들 이거 100% 다 지키면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구원 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 이 학교를 데려다 주는 이와 같은 이 종이 있었어요 종 이 종처럼 이 사람을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훈육 선생이다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저도 오늘 아침에 가서 또 봤습니다 머리가 제대로 됐는가 한 번 봤어요 그렇죠? 율법은 내가 잘못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거울이 내가 잘못된 걸 보여줘도 거울이 내가 잘못된 걸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내가 잘못된 건 보여주지만 잘못된 걸 고쳐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고치는 건 누구에게만 가야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야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포인트를 젊은 청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로 가득 찼어요 어려서부터 해서 다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율법 자체를 지키지 못한 건데 율법은 원래 그걸 지켜갖고 그걸 가지고 의의를 얻어서 하나님께 가라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내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걸 보여줘서 그래서 너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너를 고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이와 같은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한 600가지를 만들어놨어요 뭘 해라 하지 말라를 600가지를 만들어놓고는 그것만 다 지키면 그런 구원받을 줄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에 있는 의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범 10장 21절에는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제가 뭐가 좀 부족합니까? 그렇죠? 마가범 10장 21절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다시 주고 와라 이것도 또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님 믿으면 집 다 팔고 그래가서 다 나눠주고 와라 지금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청년이 어떻게 되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탐심이 여전히 있어서 탐욕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여러분 10개명 중에 맨 마지막 개명이 뭐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게 마지막 개명인데 본인은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 탐욕 갖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런 율법 지키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명령들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다 지켰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럼 내가 탐심이 있다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가서 팔고 이렇게 와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명령들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고는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인들이 향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의 소유가 그의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탐심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높이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겉으로 보이는 600개다 하고는 그러고는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의의를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개의 복음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 개를 조합을 해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마가복음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자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루시되 예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재물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킹잼 성경 종교개혁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NIB로 탄 이런 모든 현대역보는 뭐라고 되어 있냐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그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있어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심히 어렵다 성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틴 루터라든지 요한 켈빈이라는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이 성경을 고수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성경으로는 안 된다 그건 행위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심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까? 아닙니까? 다유당이 엄청난 부자였죠? 그렇죠?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렇죠?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재벌들이 있어요 돈 많이 가진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의지하고 사람 힘만 의지하면 절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소유는 사람의 구원의 방도나 척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 저와 여러분 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우리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거 그렇죠? 그 일이 구원받는 그런 길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또 여기 가서 보니까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엄청나게 큰데 바늘구멍이 요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늘구멍은 진짜 바늘구멍이 아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면 성벽이 있는데 거기에 바늘구멍처럼 생긴 이런 문이 있고 거길 낙타가 못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를 신뢰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저 큰 낙타가 요만한 바늘구멍에 못 들어가죠? 여러분 못 들어가는 것처럼 진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렇죠? 그 사실 제가 인정을 하고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 불 속의 그 문제를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재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학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27절에서 30절에 가서 보니까 또 베드로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항상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지 우리는 무엇을 얻겠냐 지금 부자 청년은 그냥 돈도 많고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갔는데 우리는 다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영어로 리제너레이션 이 땅이 다시 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시기에 그 용어로 이야기하면 천년왕국의 때 예수님이 화평과 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그때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할 때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를 재판한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한 말씀 있죠 영어로 젖주로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다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한다는 게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서 다시 나게 되는 그런 때 세상이 바뀌게 돼서 천년왕국의 때가 이르게 될 때 그때 너희가 열두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통치권세를 받을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는 이런 일이 내 왕국에서 발생을 한다 이야기하시면서 20장 1절부터 16절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는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20장 1절에서 16절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만 더 첨부하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목사가 봐도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목사의 눈으로 봐도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하면 끝까지 잘하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에 오셔서 이렇게 했다가 가면서 점점점 수그러들면 목사 눈에도 야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건 아닌데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는데 오늘 또 나오네 오후에도 신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신실하게 어떻게 사람 눈에 보이듯이 하지 말고 저 위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회개 보고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사람 목사 볼 때 하고 안 볼 때 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랑 침묵에 들어오면 초주일과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가면서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과 이혼 또 가는 문제 음행에 관한 문제 가정생활하는 문제 또 이게 이제 끝난 이후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돈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명령들 이런 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런 거 잘 기억을 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사랑 침묵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3시부터 우리 김문수 전 지사님을 모시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국 강연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신실하고 진실한 그와 같은 간증에 강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이 또 전달돼서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애국 강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